아랍 에미레이트 크기의 구멍이 남극에 생겼습니다. 이건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은 아닌데요. 빙오라고 불리는 국가 크기만한 물웅덩이가 남극 대륙에 생겼습니다.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구멍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또 생겼다고 전했습니다. 그 크기는 3만 평방마일로 플로리다 사이즈의 절반이고 아랍 에미레이트와 거의 같은 크기이며 하와이보다 3배 더 큽니다. 날씨 변화와 환경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물의 온도가 올라간 것이 이러한 구멍의 형성이 일조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. 그런데 우리가 위성이 없었다면 심지어 이런 것도 몰랐겠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